오케 저거 또 부시는거지 아이 도와주는 꼴들네 저요? 피곤하죠 저 안피곤하면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피곤하죠 예전에는 방송을 재밌어서 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말 방송으로 이거 아니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고 어 탈리스의 반지? 오케이 이따가 팔아야 지금은 거의 뭐 생활이죠 이제 생활.. 생활의 일부가 됐어 밤낮은 다시 바꿀게요 기다려봐봐 근데 그거 알아? 짚도 백어택 된다 오늘 검은사막 점검 없을거 같은데 이리 모셔와서 모셔서 같이 가야되겠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두수다 이 미칠 헤드셋 필살기가 짱이라니깐 역시나 숯불? 숯불 봐? 닭강정? 왜 먹어 갑자기 해 한번 잡싸봐? 내가 나중에 사사 한번 먹어볼게 그렇게 맛있어? 강추할 정도야? 어 야 뭐지? 하이델에 목사 NPC 있는데 집에 들어가있던데? 밤에? 아이우 있났어 ж ja 살아있네 톰트롯 살아있네 톰트롯 오 오늘 첫좌인거 같은데 너가 오늘 첫좌야 아 톰트롯 고맙다 감기올라그러나 목이 왜 간질간질하지 자이언트는 화려하구요 워리어는 화려하면서 멋있으면서 아 연거라 고마워 그냥 그래요 주술사 덜잡았다고 그러네 아이씨 다잡았는줄 알았어 얘도 잡았네 얘가 부르나 저 큰 놈이 부르나봐 애들을 갑자기 가만히 있는 애들이 다 튀어오네 요거같은 경우엔 내가 뭘 내가 넘어가 넘어가지 요걸 안녕하세요 쪼르나 기억을 잃어 정말 좌우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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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 휘둘러치기 이 세개는 정말 혜자중에 상혜자야 정말 혜자중에 상혜자야 어제 결국 처사 탐울 Philosoph nah 이렇게 저의 좋게 미루님이 이번에 아프리카 거쪽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시고나서 시청자가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잠재 포텐 터져지니 미루님은 잘 될 수 밖에 없어 야 목소리 좋지 게임 기획력 좋지 계획적으로 하지 방송 잘 되지 그러면 이제 내가 미루님을 잃을 수 있는 건 나이 밖에 없어 생고기 묶음? 각성 걱정중인 병사를 쿠크로냠비에서 생고기 묶음을 갖고 오라고? 아이 미친 뭔 생고기 묶음이여 지가 해먹으면 되지 이걸 여기까지 잘 보내가지고 생고기 묶음을 먹어야겠어? 죽을 수도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발렌시아예요 서버 안죽어 이거 저 이제 화살 쏘는 애들은 무시하고 싶다 찍어차기 3단계는 배우면 안 되나요? 찍어차기 2단계까지만 배우라고 그랬나? 3단계 배워야되나? 방송은 멋있고 잘나고 그렇게 방송하면 안되고 방송은 가끔 또라이가 돼 나 봐봐 오오 예스 필살기 샷 저건 한번에 기 모아서 터질때 정말 스트레스 확 다 날아가는 것 같애 저거 나중에 캐시템으로 나오면은 한 10만원치 질러서 하루 종일 쓰고 다녀야되겠다 근데 사실 관종관종하지만 저 사실 관종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관종은 따로 있지 난 살면서 나보다 더 관종을 많이 봐왔지 아니야 아 왜에 아이 낑겨가지구 이거 뭐..뭐야 이..이거야? 냄비? 아이 냄비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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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지 하나 먹었어? 생고기 묶음? 미칫 저는니까 태생자체가 관종인가요 오케이 크으야아이 좋아, 좋아 좋아 야아아아아아 화살솜 그말씀 아퍼죽겠어 이 따꺼이 아니 저거 존나 아프면은 죽이기라도 하겠는데 이 개같은거 무슨 이쑤시개 같은거 존나 던져 짜증나게 흐이 아.. 짜증나 아아이 개같은거 에너지 일식따는거 존나 짜임나네 진짜 사람을 존나 짜임나게 해 그 있지, 녹말, 녹말 이쑤시개 맞아도 안아픈거 나무도 아냐, 녹말이여 꽂혀도 어차피 녹아서 없어질거 수리비 소리가 들려? 아 맞다 아까전에 작업 끝났었는데, 아 게임한다고 자, 마지막 작업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작업 자, 이거, 이거 끝나면은 어선 만들어지는거에요 쯧, 점점 강해지는게 느껴지긴 하다 네, 플렉스톤으로 좀 바르고 싶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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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스톤 방어구까지, 플렉스톤 좀 먹었으면 좋겠다니까, 플렉스톤 바로 나오네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 어, 란라님 아까 본거 같은데 한시에 나갔던거였어요, 그게? 좀 전에 본거 같은데 어, 란라님 아까 좀 전에 본거 같은데 타임리프를 하나? 아 아, 배 배 이름 배 이름 뭘로 할까? 한번 다 아이디어 대봐요 배 이름 뭘로 할까? 내가 빵 터지는 거나 아니면은 좀 멋있어 보이는 거나 재밌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는거 진부하지만 아,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멋있잖아 이드리스? 이드리스보다 더 좋은거 자벨린 나왔는데 뭔 이드리스 저요? 초식, 초식이에요 저 아이짜아이짜 와, 이걸 버티네 완빵은 또 아니네 타쓰 인드런스? 때이끼리이지? 그냥 알에서 쳐올리기로 갔다가 밥 뒤집어버리네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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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레드 이마크벨을 타지 마세요. 아, 정예명 정보 언제 수집하냐. 니마크벨을 타지 마오. 미쳤나봐. 니마크벨을 타지 마오. 드립 미쳤네. 드립 학원 다니시나. 한 번에 세 마리 잡을 수 있겠다. 좋아요. 네 마리 한 번에 다 죽이시아. 와, 내 머리를 한 번에 원킬을 죽였는데도 지식이 안 얻어지네. 드립 미쳤네. 오메오메오메. 주변. 니마크벨을 타지 마오. 니마크벨을 타지 마오.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 번을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원빵각 뒤졌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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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해도 바로 요단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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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물어 호물어 호호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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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고한념은 뭐야? 강철보거 호호호호호호호 좋은데? 나 길드 만들 때 강철로 만들어야 되겠다 강철 개보.. 개보거 뭐하면 거기에 염증이 나 너무 안써서 그런거 아니야? 좀 써 고한념이요 고한념이요 와.. 공원도 80됐다 함급으로 하자고? 아 이 미친 쿡쿡톡 퀘스트가 어 이거 다 먹었다 내꺼 이만함 야 그거 좋다 야 그걸로 해야되겠다 내꺼 이만함으로 해야되겠다 내꺼 이만함 내꺼 이만함 아 30분 뒤에 나오는 배의 이름은 내꺼 이만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 개웃기네 내꺼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른 사람 기분이다 포 왜냐하면 내꺼에 타고있기때문이지 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근데 여기 뛰어내리면 죽어요?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여기는 어디야? 지하에도 3개가 있네 근데 내가 잡을게 하나도 없잖아 왜 들어온거지? 다시 나가야할듯 헤헤 이 님들 이거 왜이래? 기발랍 기발랍 역시 새벽 감성이라 역시 새벽이라 찐해 그립들이 찐해 아 거의 거의 왁탱이 콧물 정도요 또 있어 게스트 다 다들 오늘 술 먹었어요? 나는 그러보니까 요즘에 술 담배를 많이 안하네 되게 착해졌어 어렸을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어렸을 때 아기 때 너무 많이 했어요 아기 때 거의 매일 했기 때문에 아기 때 이제 이제 안해도 돼 이제 몸을 좀 생각을 할 때 치즈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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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본 사람 있어요? 더 인터뷰? 재밌다니까 보라니까 안봤지 또 봤어? 재밋이 봤어? 웹에.. 웹에 널렸던데? 웹파대에 널렸어 마지막에 뒤질 때 마지막에 뒤질 때가 제일 웃겨 그니까 약간 영상은 1류인데 내용하고 내용하고 구성이나 약간 유치뽕짝한건 약간 2류 그래서 1.5류 영화 같아 영상은 1류인데 영상이나 이렇게 카메라 찍은 뭐 각이나 요런거는 1류 영상인데 비싼 물고기야? 그래서 어디서 뜰려나 음 노래 좋아해 이거 뭐 패잔병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슬렁거려 아니 손가락을 왜 아우 나 거기서 개깜짝 놀랬다니까 긴장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거 있지 어 뭐야 아우 이런 느낌 아우 쿠르트 퀘스트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언 교 어? 어? 윤미래 노래 썼다가 지금 일 났다고? 음... 알았어... 들어가... 고마워 동투루야 아 진짜 윤미래... 그... 그 뭐야... 타이거 제이 케이크 노래 무단으로 쓴거야 그거? 얘기 안하고? 헐 나 그거 얘기하고 쓴건줄 알았는데? 글쎄 아 여기서 윤미래 노래가 나오는구나 이랬는데 대박이네 아니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데 그냥 써버려? 미친놈들이네 크흐흐흑 크흐흑 내꺼 이만하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흐흑흐흑흐흥 아 진짜 돈 많이 벌겠네 아, 노인정은 어차피 할거야, 있어봐 이거 무기하고 이런거 어디서 바꾸지? 쿠르트 투우사 처치하기? 영화제목 더 인터뷰야 담배 끊고 나서 왜이렇게 쇠아리가 잘거릴까? 쇠아리가 엄청 잘거리 어, 잠깐만 아, 여자 여자들은 못하겠네, 급에 다른걸 좀 생각해볼까? 아니, 게임이잖아 흠흠흠흠 있지 흠흠흠흠 많지 뭐야 이거 투사 어딨어? 아, 미친 투사 잡으라고 해놓고서 투사가 없네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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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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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요, 여깄다요 이 속에 깊숙이 있다요 바로 이곳이다요 어어 이거 투사요? 이거 투사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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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이만함 배이름 다른걸로 생각해보자 내꺼 이만함은 좀 너무 그래 제 방송보다 토하지 말고 몸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세요 큰일 난데이 아 설마 아니겠지? 또 있는건 아니겠지? 아 제발 야 전립선 어때? 너무 심한가? 알았어 김부성 이리와봐 이거 한번 만져봐봐 너도 하고싶은대로 해봐 어디 어디 야마야마 아휴 쾌이 또라이 쾌 아휴 쾌이 또라이 쾌 음 음 음 음 아 아 얼마나 만들어졌나 지금 아 지금 14분 남았네요 어선 완전 어선 만들어질 때까지 거의 큰 14분 14분 안에 빨리 이름을 지워야 된다고 빨리 이름 만들란 말이야 그거 퇴역시키지마 왜 퇴역시켜야 갑자기 왜 퇴역을 시키니 으흠 그냥 내꺼 이만함 써 근데 내꺼 이만함 계속 들으니까 재미가 없어 다른거 하면 안될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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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너 성운이 형한테 와가지고 귀싸대기 맞고 싶냐? 으흠 나 죽어어 안그래도 아마추어 개인 방송국인데야 빚어 잘못하다가 절대 그분을 건드려서라도 그분을 화나게 해서 흠 와 이거 도대체 데미지 어디까지 들어가는거야? 이거 데미지가 흠 대박이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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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보기요? 피해보기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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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헤가오가 뭐에요? 하흠 아헤가오가 뭐야? 아헤가오가 뭐야? 생각보다 경험치는 많이 안오르네 핸드폰을 한번 봐야되겠다 뭔데 뭐야 표정 왜이래 표정 왜이래 뭐야 이거 뭐야 더럽게 기운이 플러스 2 저거 뭔데 이렇게 안깨져 원캐야 저 나무대기 왜 안깨지 자꾸 이런 쉿 780 피하이냐 1080 피하이냐 1080 피하이냐 1080 피하이냐 1080 피하이냐 1080 피하이냐 1080 피하이냐 아 더럽게 안 끝나네 이거 그거를 내년에 30 1080 피하이냐 ush 780 깨 으 으 으 으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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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뭔데 이렇게 안 깨지냐 님들 장난칠 때가 아니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나이가 어느정도 들다보니까 한살 더 먹는거에 뭐 감흥이 없네 이거 왜 부시는거지 정보를 알아내는건가 더이상 내꺼 이만함을 이길수 없으면 그냥 그냥 내꺼 이만함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아직 많이 샘솟는 그런 20대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 저 멀리있는걸 뭐하러 그렇게 푸게 해 참 아우 그만 그만떨어 다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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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사자성어들 나오고 있거든요 아 아 드디어 세상에 아 내가 아 아 아름다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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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빚 니네가 바나나를 사랑하는걸 왜 내 방송에다가 왜그래 이 빚은 빠른 탑승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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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네 스팸 스팸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냥 웃기지 이거 무기하고 이런거 교환해주는 애 누구한테 어디있어요 무기하고 교환해주는 애 없나 아 낡은 장검 열다섯개 아직 얻지도 못했어 내꺼 이말나마 내꺼 이말나마 좀 파애자 어 애들 일 끝난다 다 만들었다 어 다 만들었어요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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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등록증 어선 드디어 수많은 아 아 드디어 다 만들었다 자 가봅시다 자 배타실분들 우리 길드원분들 길드원분들 어선 구경하고 배타실분들 에페리아로 오세요 자 아 아 아 아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발렌시아 서버에 계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혹시 배 보고싶으신 분들 있으면 어 지금 에페리아로 오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5분 5분 아니야 6시 10분 6시 10분에 출항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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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니면은 코코홀 인기의 길을 받아서 어선링 으로 지울까 아 아 아 아 괜찮습니다 도글스웰피쉽 도글스웰피쉽 좋네 한번 투표하죠 도착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도그스웰피쉽 내꺼 이만함 스팸 김부선 여러분은 다 투표권자입니다 투표해주세요 투표시킹은 후회하게 된다고 투표시킹은 후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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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시킹은 후회하게 된다